번호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번호 끝! 얘들아, 우리 탐험대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 적혀있어. 이게 어딘데? 아동 친화 도시로 갈 거야.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대. 이거 봐!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처음보다 우리들을 위한 곳이래. 우와! 빨리 가라! 야, 저기다! 어서오세요.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그런데 아동 친화 도시가 뭐예요? 이곳에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.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충분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죠. 여기선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요? 맞아요. 이곳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. 어? 와, 왕관이다!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데 어떤 권리인지 궁금해요. 여러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. 아동 친화 도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. 어른들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아동 친화 도시에서는 여러분도 언제든지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요.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놀고 싶어요. 그럼요. 아동 친화 도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러분의 놀이터예요. 아동 친화 도시는 안전하고 축하합니다. 바리오! 아멘